그대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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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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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멋생겨도 좋아 또 너 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줘 좋은 분 위로 받쳐주시고요 아무에게나 싫은 여자 아니죠 아무에게나 연한 여자 아니죠 그대라면 그대라면 내 모든 걸 줘요 그대여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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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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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멋생겨도 좋아 또 너 살도 좋아 나만 사랑해줄 한 남자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선하유 1번을 눌러주세요 정말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트롯트계의 설현씨 트롯트계의 군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설현씨의 무대로 문을 열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막 눌러보고 싶은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 정식으로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트롯트의 별이 되고 싶은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윤